아, 얘 생각보다 무거워. 아, 목도로 꽉 찼나 봐. 아휴, 볼밀도 높으면 부산 걱정 없고 좋지 뭘. 미안. 가자, 가자, 가자. 미안, 미안. 가자, 가자, 가자. 고생이 많다. 조심, 조심. 조심. 이게 뭐야, 이게? 왜? 왜? 아니... 아... 오마이갓. 어떻게 해? 아, 수사. 일어났네? 하하. 어. 일어났으면 밥 먹자. 자, 밥 먹읍시다. 괜찮아? 자, 쪼. 이쿠. 맛있니가 많다. 그럼 먹어, 먹어, 먹어. 하하. 아니, 근데 저 세탁기 수평은 누가 맞춘 거야? 아니, 삐딱해가지고 저 덜 때 엄청 시끄러울 텐데. 아, 또 이러네? 아우, 시끄러워, 진짜. 형광등 나가면 바로바로 갈아야 돼. 여자 혼자 사는 집 티 안 내려면. 먹어. 어, 형광 어묵키로 달아놨어. 비번은 고 선수가 바꿔놔잉? 어, 해. 부담 가질 거 없어. 형부 열세 지패. 어, 먹어. 어, 밥도 먹고. 어떻게 그... 우리 같이 풋살을... 왜 12선녀예요? 11이 아니고? 아, 그거. 우리는 축구가 12명이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 성격 급한 언니들이 냅다 현판부터 한 거야. 난 11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안 해요.